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5.18 관련 전두환 옹호 발언을 강력 규탄하고,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 김 지사는 오늘 5.18 원흉 전두환을 찬양한 윤석열 전 총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윤 전 총장의 망언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며,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광주 전남 시도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.